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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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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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근데 너도 진짜 치웠어 아 저는 난 추가도 힘들다 배불러가지구 뭐로 묶을까요? 아 단추는 안돼요 여러분 단추는 안돼요 아 단추는 안돼요 단추는 안돼요 단추는 지켜줍시다 단추는 안돼요 단추는 지켜줍시다 젤라 언니한테 전화해볼까? 아리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내가 다시 보기를 봤는데 내가 진짜 왜 일어나? 내가 진짜... 미안한 사람한테 내가... 아, 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미안. 어, 아니. 아니.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리야. 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우유 좋아해, 우유. 우유 좋아해? 왜? 아 그냥 나를 우유를 좋아해 가지고. 아, 진짜? 아, 우유가 좋냐고 응. 나는 우유 좋지. 아리 있다. 아리, 우유 좋아하는데 kaikki portion 여러분들 뭐 물난막이 키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시청자들이 좀... 나 우유 많이 먹어서 키 많이 컸어.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크잖아요. 100개 또 100그럭 갈 감독입니다. 이런 게 좀 이상하시네 자꾸. 나 이런 거 방송 못합니다. 뭐 한마디 한마디에 간정이입하고 이런 나 진짜 성남자로서는 지금 이거 못합니다. 오빠가 너무한 거 아니지? 아니 뭐 우유 좋아한다고 뭐다. 그래요. 맞아. 맞아. 다 이렇게 소리하고 있네 진짜. 족구야 상남자답게 가라. 저 매니저 누군데? 누구야 방금? 형님 상남자답게 갈 거 같으면 시원하게 족고기 한번 싸보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갈게요. 아니 뭐 그냥 말로만 싸부리네. 저 상남자로서 이런 분위기 별로 싫어합니다 형님. 에? 말로만 뭐 상남자답게 가라 뭐 이러시면서 아니 뭐 족고기 안 싸주시면서 뭔 약간 좀 조용히 좀 길방하시네. 형님. 왜 그러세요? 아리야. 응. 오빠 안 듣고 있을게. 응. 너는 지금 오빠랑 합방한 거에 대해서 후회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어? 안 하지. 내 눈을 보고 말해봐. 응 안 하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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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배꼽에 감사합니다. 아 배꼽에 감사합니다. 오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올 정답 아 그게 아니라 원래 개들이 약간 좀 하잖아요 내주만 먹어 어디에 강아지도 이렇게 손을 내는 오후이가 막 막 이랬잖아요 강아지들 원래 그러니까 강아지들 원래 그러잖아요 100전도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심한게 SNS 아니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했는데요 사람들이 뭐 감종이입이 심하네 방송 못하겠어 이거 지금 씻고 온 걸었고 뭐 SNL 뭐 거기는 뭐 더 심한거도 많은데 뭐 제가 뭐 했습니까 아리한테 불행한게 불행했다고 말하세요 가져먹은거에요 가져먹은거에요 그래 부러워하는거지 부러워하네 왜그러냐 애들 진짜 너무 심하네 아리야 이런 분위기 좀 안좋잖아 방송은 방송대로 즐겁게 봐줘야지 맞지 안그럽나 맞지? 그렇지 너 아이라인했어 오늘? 응 나 근데 약간 좀 너같은 아이라인거리는 진짜 좋아해 진짜? 약간 눈이 이렇게 내려간다 아리야 원래 약간 좀 이제 남자친구들을 위해서 교복 이런거 교복 이런거 자주 입어? 응 약간 좀 아 진짜로? 응 어떤 스타일이 좋아해? 난 오빠는 응 약간 이제 그런거 있지 응 그 약간 시청자들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응 뭔가 이제 그 타이트한 옷을 입었는데 응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제 살들 있잖아 살짝 이제 그 육떡진거라 그러나 응 그런걸 보면 이제 좀 약간 좋잖아 맘배 응 아 여기서 왜 애주얘기를 꺼내세요 아 아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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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라 그랬어요 오빠가 원래 술을 먹으면 강퇴했어요? 잘했어요? 나는 오빠는 영화라고 생각해. 영화 봐봐. 다양한 씬들이 있잖아. 키스 씬, 불륜 씬, 바람피는 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방송이 뭐야?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 주면 재미있게 해 줘야 되잖아. 그게 방송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진짜 사적으로 관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방송은 방송으로 보세요. 간정기입 하지 마시고. 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다들 그러시면 안 되죠. 서클 꼈어? 아, 어떡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하네. 아리야, 내가 원래 관래라는 게 있거든. 그 관래가 뭐냐. 솔직히 여기 스튜디오 존나 더럽잖아. 근데 네가 발이 좀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발 좀 시켜줘도 될까? 내 발? 어, 좀 더러운 것 같네. 어, 물 바꿀게. 발 뽀뽀 어때요, 오빠? 복고 왔네요. 발 뽀뽀 어때요, 발 뽀뽀? 어? 100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형.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빠, 발 뽀뽀 어때? 어? 발. 아이, 그런 건 좀 괜찮고. 내가 뽀뽀야 될게, 오빠. 발 뽀뽀. 아니, 발은 이건 오빠 사심 쓰시는 게 아니라. 응. 지금 더러우셨어, 발이. 이거 스튜디오가 봐봐. 아니, 나 신발 신고 있었는데. 아이, 아까도 줄게. 응. 응. 발 뽀뽀 해줄게, 내가. 어? 왜 오빠 팔이 더러워? 아니. 그냥 뽀뽀. 아, 진짜 더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 그냥 뽀뽀. 아이, 뽀뽀. 아니, 우리 시청자들 또 원하고 먹어요. 아니, 아유. 지금 딱 말해. 응. 더러우면 더럽다고 그래, 오빠 손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좋았어요. 아까 냄새 못하는데 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왜 거부를 하는데? 응? 왜 거부를 하는데? 아, 내 발. 어. 아,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 깨부리는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나 진짜 양심 상담할게요. 나 만약에 0.1% 아리한테 사심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동생 같아가지고. 좋은 동생 같아요, 진짜. 앞으로 방송 잘 됐으면 좋겠고. 어. 아리가 승승장구해서 유명한 BJ. 그냥 중진 고딩들한테, 아리 아세요? 하면, 어. 그 유명한 분이요? 이랬으면 좋겠어. 어? 근데 내가 딱 말할게. 응. 내가 세족식을 몇 번 해봤지만. 응. 내 세족식을 거친 사람 중에. 응. 안 된 사람 없어. 다 승승장구했어. 내 손이. 응. 시내 손이다. 너 방송인이잖아. 아, 아직도.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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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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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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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심이서 듣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들 하세요. 진짜. 적당히들 하세요. 적당히들 하세요.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자꾸만 한숨이 나와서 내가 못났나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게 사랑이 힘든건 줄 몰랐어 마냥 좋았는데 가슴 아파 너무 웃음 아파 사랑아 미안하다 사랑아 자꾸 니 생각이 나서 앞을 볼 수가 없잖아 우린 웃어 네 됐습니다. 사심이서 듣는거 절대로 아니야. 아 크로우 오빠. 아 영광입니다. 진짜. 아 잘해 잘해. 수고 많아. 나도 해줄거 오빠. 나도 해줄까?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왜그러냐고. 아 왜그래. 아 잠시만 잠시만. 물 바꿀까? 아 물좀 바꿔줘. 아 나 이러기 싫은데. 아 나 이러기 싫은데. 아 이러기 싫은데. 아 이러기 싫은데. 아 왜이러기 싫은데. 아 왜이러기 싫은데. 아 왜이러기 싫은데.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잔인한 인형 사랑같아 길이 아닌데 가다가 멈출 수는 없어 사랑 그대로 후회가 찾아오면 필요없어 나는 겁니 아 왜 이런데 야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지마 하지마 아 왜 하지 하지마 아니야 왜그래 아니 하지마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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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아 아 왜 하지마 하지마 아 야 심하다 이거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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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지마 하지마 아! 됐어, 됐어.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오! 아! 아!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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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난 너를 용서해야만 다시 웃을 수 있나 무슨 여자라고 해 아니 아니 미안 아니야 비제이니까 진짜 내 발바닥을 씻기고 나서 안 된 비제는 없어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자란잔 할까? 자란잔 할까? 자란잔 하자 자란잔 자란잔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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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내가 뭐했나? 적당히들 하세요 억울어 끌지 마세요 억울어 끌지 마세요 아 딱 말하면 말하세요 내가 너무했습니까? 아 아리야 기분 나빴나? 아니 전혀 아 진짜 전혀 영화는 영화대로 봐주세요 이건 영화입니다 응 이건 영화에요 적당히들 하세요 아 빼빼로 왜그러세요 빼빼로? 빼빼로 왜그러시냐고요 아씨 빼빼로 왜그러세요 진짜 빼빼로 왜그러세요 하 아씨 왜? 누가 미션한다고요? 빼빼로 이 센치까지 가면 천국에 쏜다구요? 아 미세대 맞았다. 이 센치에요. 어마만한. 진짜 좋다. 근데. 나 죽은 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날 담어준 만큼. 다시 돌려줄거야. 낯선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못해. 이거 뿌죄로. 이거 뿌죄로. 이거 뿅배라? 안닸어요 아, 다시 한거고 stere 아, 진짜 안닸어요 안 보였어요. 그럼 천국에 사주실겁니까?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어? 형들, 이건 미션이죠? 우리가 뭐 초능력으로 하는게 아니라 미션이죠? 비쉐이드 비쉐그간의 게임 미션이죠? 천국에서 2cm가면 천국에 아, 나도 하기싫다 이거. 아, 근데 좀 너무한거 같아요. 아, 여러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나 폴로비제이로서 이런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송이라 그러지만, 재미를 위한거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왜 넌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건을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날 삼켜준 만큼 다시 돌려줄거야 왜 안닿았어, 안닿았어.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안닿았어, 안닿았어 그렇지, 철국에 빨리 싸주세요. 철국에 빨리 싸주세요. 철국에 빨리 싸주세요. 아, 철국에 빨리 싸주세요. 안닿았어요. 진짜 안닿았어요. 저 이거 싸주세요. 안닿았어요. 자, 철교 한번 가져야더라. 철국에 맞춰주세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제가 뭐 우리 둘이 좋아서 해주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미션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네?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철국에 올리겠습니다. 한기, 한기, 아, 한기, 아, 한기 씨. 여러분, 철국에 뭐 큰 손 없나요, 진짜? 큰 손. 큰 손 없나요? 큰 손 없나요? 큰 손 없나요? 아, 한기야. 와, 철기업 간다, 철기업. 와! 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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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같이 해야돼. 저기요.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예? 아 전혀 진짜. 전혀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뭘. 뭔 소리에요. 아 이거. 아 진짜 이러면. 어그럽고 진짜 방송 못합니다. 아 진짜 왜. 아 진짜 이렇게 어그럽고 진짜 방송 못합니다. 뭐 말하고 자꾸. 아니 이야.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했는데 뭐. 아니. 이야 이렇게 했는데. 왜들 그러세요. 아 그럼 방송 안 할게요. 왜들 그러세요 진짜. 아. 사람이 이렇게 쓰레기 만드는 겁니까. 예? 사람 이렇게 쓰레기 만들기에요? 거. 그럼 삐비로 다시 하는 거. 왜냐면 안 부었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 아리씨. 아 아리야. 응. 내가. 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게. 응. 아리야 소통 좀 하고 있어. 아. 알았어. 정신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험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진짜. 랩뺄로. 가버릴 때는 안 보겠어요. 진짜. 머리. 근데 이거 진짜. 아. 그럼 머리를 묶고. 제대로 할게요. 진짜. 누가. 누가. 누가 미션 온거에요. 근데. 누가. 누가 미션 온거에요. 근데. 진짜. 왜요. 그래요. 아. 안돼. 나도. 나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음. 아. 나 머리. 머리 묶고 할게. 그러면. 머리 묶고. 안 보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근데. 나도 치해가지고. 진짜. 어. 뭔데. 나도 치했잖아. 나도 치했어요. 그. 아까. 그. 소주. 콜라. 샴팬이. 많이. 좀. 센거 같애. 또요. 그래서. 아. 진짜.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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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оты. 음 disagree. Tony. 고맙고. 고맙고. 진짜. prof91 Ой. 하เค. 아 근데 나 좀 숨 마셔도 단추가 터질 것 같아 진짜 자 어떡해 진짜 단추가 터질 것 같아 어떡해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막 진짜 단추가 터질 것 같아 진짜 아 어떡해야 되지 야 아리야 내 오빠 아 아리야 너 뭐랑 검색하면 나와 그 아리 연습 좀 야 아리 연습 좀 왜 왜 오빠 아 근데 나도 좀 더 커 어 아 체어 체었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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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장난까나 장난까나 왜그러세요 아 그러지마 미션준다고 뭐 무슨 미션 누가 누가 모르겠어요 저저저 아 채팅창 너무 빨라가지고 자 뭐 무슨 미션 무슨 미션이요 아니 너 몸 진짜 빨간데 응 열나나 아 앗 뜨거워 아니 심한데 지금 얼리면 어떻게 말해요 얼리면 어떻게 아 아 아 맞네 누가 누가 미션 아 그런건 안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아무리그릇 씻고 걸었는데 단출미션이라뇨 아니 무슨 아니 여러분 그런건 안돼요 아니도 BJ인데 지켜주고 지켜줘야지 무슨 아니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음 공과산을 지켜야지 아니 적당해야지 아니 내가 벗을게 내가 벗을게 아 여러분 됐어요 예? 제가 벗을게요 자 제꺼 보세요 제꺼 보세요 아 제꺼 보세요 제꺼 제꺼 보세요 예? 대체 미션 성공 자 썼어요 미션 성공 자 미션 성공 자 쐈세요 빨리 자 쐈세요 자 쐈요 예? 자 성공 자 제꺼 보세요 자 성공 자 쐈세요 예? 예?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미신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왜 안 쏘세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빨리 쏘세요. 아 왜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 빨갛고 못 찍혔어. 어 매니저 아냐고요. 트레이서 형님 아이디 뭔데요? 트레이서 형님. 아이디 뭐예요? 트레이서 형님 아이디가 뭐였죠? 트레이서 형님. 김마 김마. 어 김마 왔어? 김마 안왔는데. 아 그러니까 닛네임으로 매니저로 못 드립니다. 아이디로 주세요. 네 아이디로 해주세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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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는 했는데 드레스 형님 매니저 줘봐 매.. 매니저.. 형님.. 형님 뭐 어떤 미션이야? 어떤.. 와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연애 선배님 러브샤 진짜.. 3단계가 뭐예요? 3단계가 뭐지? 3단계가 뭡니까? 3단계가 뭐예요? 3단계가 뭐지? 아 그런건 안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 그.. 그런건 안되지않나 3단계가 뭐지? 아.. 2단계가 뭐지? 방송도 방송으로 봐주셔야지 제가 지금 뭐.. 뭐.. 오.. 진짜? 아.. 이게 참.. 와.. 근데 너무나 괜찮아 아 근데.. 이거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제 포옹하면서 이제 영화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까진 뭐 나쁘진 않죠 이거까진 괜찮죠 맞잖아 여러분 그거까진 뭐 영화니까 이건 방송이니까 SNL 아니 SNL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는 방송입니다 확신히 말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자 그냥 이런 말도 안하고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이렇게 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SNL입니다 예? 한다 하고 말한 거예요 자 좋아? 응? 탁 탁 오오오오오오 아 여러분들 굉장히 마시면 좀 그러니까 아 제가 진짜 이전부터 중학생때부터 좋아하는 부금이 있거든요 너 혹시 그 노래 알아? 어떤 노래? 내가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할 때 제가 듣는 노래가 있었는데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좋지? 도쿄하시라니 적당히들 하세요 아무리 방송이지만 그건 안됩니다 키스비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도쿄하시라니 적당히들 하세요 방송은 방송으로 보세요 이건가 이거 맞아? 아 이거 방송입니다 방송에 제가 방송 사정 한개도 없어요 표정 보세요 근데 이거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쿄하시라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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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s 트리스 형님 감사드립니다 트리스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트리스 형님 감사드립니다 오빠 네 오줌 좀 사 어 어 소통 좀 하고 있어 응 그럼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다가 어 의자가 의자가 너무 좁은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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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흐흐흫 아 근데 나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근데 너도 나도 치했어 진짜 나도 치했어 아 아 아 아 흐흐흫 흐흫 흐흫 아 나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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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은 어떡해요 오빠 야 오지마 오지마 화장실 가고싶은 어떡해 아 빨리 지나가 어디로 직진에서 가 응 빨리 지나가 흐흫 보지 말고 뛰어 흐흫 보지 말고 뛰어 흐흫 보지 말고 뛰어 아 아 보지 말고 뛰어 아 보지 말고 뛰어 아 보지 말고 뛰어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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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진짜 너무 하셔 여러분들 근데 하 하 하 하 하 하 아리 좀 잠이 좀 챙겨주시면 안됩니까? 하 성적이 너무 착하네 내가 사심이 있었던게 아니라 하 하 하 성적이 너무 착하네 진짜 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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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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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던 열흘 중에서 제일 핸서 마시고 제일 일을 챙겨주고 제일 금수리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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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